한 곱이 넘었더니 또 한 곱이라고 지금 이 제목만 봐도 오싹합니다. 안진용 기자님. 너무 끔찍한 일이 전북 전주시에서 벌어졌습니다.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흰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이제 미용실로 들어갑니다. 이 남성은 미용실 안에 있던 여주인과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다시 나와서 이 차량에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. 또 다른 남성이 운전석 문까지 열며 못 가게 막아보지만 이 남성 결국 급히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. 세상에 저 차량을 타고 도망친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흉기 피습 흉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장유민 변호사님. 이 미용실 여주인분은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했고요. 여성을 살해한 남성,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쫓아나와서 운전석 문을 열었던 남성은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였는데요. 이 남성 역시 흉기에 찔린 상태라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세상에 당시에 저 피해 현장인 인근 주민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친구가 같이 와서 문을 열어가. 차타와 문을 열고 그러거든요. 이혼하고 내 친구가 계속 봐달라고.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숨진 미용실 그 주인분, 여성분이 세상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서요. 이담 아나운서. 일단 이 여성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는 1, 2년 전쯤에 이혼한 사이입니다. 그리고 크게 다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이 여자분은 혼몸이 아니었습니다. 임신 7개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일단 그나마 다행히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고요.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. 아니 이 악마 같은 인간, 이 천인 공로할 인간에 앞서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내뺐어요. 그럼 아직까지 못 잡은 거예요, 백성훈 변호사님? 일단 검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지금 어쨌건 완벽하게 태어난 달수를 다 채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날 때부터 엄마를 잃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세상에. 그런 상황인데 이 40대 남성 전북 김제로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긴급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해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범행 동기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본인 자체가 지금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금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현재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저 남성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 이 범행 과정이나 범행의 이유, 동기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전 부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게 아니라 흉기를 가지고 왔잖아요. 세상에. 보통 현장에서 다투다가 현장에 있는 걸 들어서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흉기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보면 명백하게 계획을 하고 온 거거든요.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대낮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. 반드시 이 사건 명명백백하게 사건 동기까지,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.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